은혜야, 깎아 먹어. 엄마, 여기다가 보여? 응? 여기다가. 여기다가 왜 버려, 먹어야지. 응.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엄마가... 응. 스크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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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스. 앞으로 가봐. 엄마, 이거는 뭐야? 아빠가 한 거 봐봐, 아빠가. 어. 버섯, 종균 넣은 거 봐봐. 나무에. 엄마, 이거 갖고 있어. 여기 놓거든요. 어, 거기다 놓고 올 거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나무에, 아빠가. 어. 버섯, 종균 넣는 거야. 어. 차 안 오네. 어린이집 차 올 거야. 고양이, 고양이 두 마리 있네? 오늘도 고양이 있네? 잠깐만. 잠깐만요. 얼른 가자, 먹어. 준우. 위험해요. 거기 위험해요. 거기 떨어지지. 아, 거기 떨어지지? 엄마, 잠깐만 여기. 준우야, 얼른 깎아 먹어. 엄마, 이거 봐봐. 이쁘지? 어. 이뻐? 뭐가 이뻐? 엄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준우야, 얼른 깎아 먹어. 어디 가. 일루 와. 일루 와, 일루 와. 깎아 먹어. 준우야, 얼른 가자. 먹어, 얼른. 먹고 마스크 써야지. 얼른 먹어. 우와, 준우 멋지다. 얼른 먹고 마스크 쓰세요. 자꾸 어디 가요. 준우야, 엄마 봐봐. 준우야, 오늘도 비행기다. 비행기. 우와. 준우야, 여기 봐봐. 비행기네? 우와, 오늘도 비행기다. 우와. 안녕, 비행기. 비행기, 안녕. 이제 갔다. 이제 간다. 준우야, 이제 비행기 갔어. 준우야. 준우야, 얼른 먹고 마스크 써. 준우야, 내과서 왔어. 준우야, 어디 가.